안녕하세요 뿜또뱅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 문현동에 나왔습니다 문현동에서도 돈까스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고고 아참 행님들 누나들 동생들 살포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까마까치라는 곳입니다 가게 이름부터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었고 실내대부는 따뜻한 조명이 포근한 느낌이 있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메뉴판입니다 여기서 옛날 돈까스는 소스가 부어서 나오고 등심 돈까스는 소스가 따로 나오고 있네요 등심은 국내산 1등급 한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1등급 가보리살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드시고 있는 옛날 돈까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스프가 나왔는데요 보통 돈까스집은 스프가 노란색깔이라면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스프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쁜 잔에 나와서 먹기 전부터 눈이 즐거워서 좋더라고요 맛은 일반적인 인스턴트 맛은 아니고 순하면서 엄청 부드러운 스프 맛이었습니다 따뚱! 바로 제가 주문한 옛날 돈까스가 나왔습니다 돈까스가 잘 튀겨서 나왔고 겉보기도 엄청 바삭한게 맛있게 보이네요 경영식 돈까스의 특징이 밥은 넓게 펴서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았고 깔끔하게 플레이팅되어 나오고 있네요 무엇보다 흰밥이 아닌 흥미라서 좋았습니다 돈까스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서 튀김옷이 적당히 있어서 먹는 식감이 맛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돈까스 소스가 새콤한 맛이 강한 편이지만 여기는 소스가 새콤함이 많이 없어서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에 묻은 돈까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눅눅하지도 않고 바삭해서 좋았습니다 김치도 아삭한게 국내산이었고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맛이 깔끔했습니다 국물은 맑은 국물로 되어있었고 오뎅 국물보다는 약간 비슷한게 술 한 잔이 생각이 나는 맛이네요 따뚱! 후식으로 자몽에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몽에이드가 이쁜컵에 나왔고 자몽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맛은 달달하면서 진한 자몽향이 느껴지면서 시중에 파는 자몽에이드랑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상호가 독특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까치가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현동에서도 국내산은 돈까스를 먹고 싶다면 까막까치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든든하게 한 끼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